지난달 취업자 수가 35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로 보면 2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도 전달에 이어 2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46만 9천 명으로 10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취업자 증가폭의 경우는 4월 35만 4천 명에 이어 5월 35만 1천 명으로 2개월째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35만 1천 명 증가한 데는 60세 이상 노년층 일자리가 한몫했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로 보면 사실상 2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37만 9천 명이 급증했습니다. 30대와 50대는 7만 명, 4만 9천 명씩 늘었습니다. 이에 반해 20대는 6만 3천 명, 40대는 4만 8천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만 9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청년층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감소폭 축소는 제조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고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로 전환한 그런 영향으로 감소폭은 다소 축소가 되긴 하였습니다. 통계청은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난해 호주였던 기재효과와 수출과 물가 등 경기 요인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혜훈입니다. tırwoman tırwoman 감사합니다.